충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1만 6천여 명에게 응원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시는 이번 지원금의 경우 말 그대로 응원의 개념이라며 집합금지 조치로 손해를 본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도 안에서 따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총액 48억 원이 소요되는 이번 지원금은 전액 12로 집행되며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.